1,2,3 이건 왜 들어간거야? 아니 지지치자고? 나 희망 가지만 안 되는 겁니까 이칸 이칸희망 가지만 안 되는 거야? 오늘는 안 되겠다 또 0점이야? 하니깐, 아니지. 0점 아니지. 18점인가? 1. 1라운드 1. 2라운드 2. 2라운드 3. 1라운드 3. 2라운드 3. 2라운드 이거 내가 럼블 소폰 한번 해봐야겠다 슈겔럼블 사자고? 럼블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사놓고 안하는 거 아니야? 솔랭에 딱 갖고 나갔다가 욕 오지게 처먹고 다시 난리에요 이러면서 걔네들이 이제 던지는 거 아님?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생각이라도 조용하네 띄엄둥이 날 실망시키지마 스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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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킨 못 눌렀어 스킨 사놓고 스킨 사놓고 아니 뭘 뭘 궁 데미지가 더 강해 아이 나 아 Q를 먼저 찍었어야 했는데 아씨 아우 아파 무서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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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안한테 미안한데 아 루시안 루시안 지켜주려다 나도 죽을 뻔했네 하 아 아 이거 사 아 안 사고 싶었는데 자이란은 무슨 챔프를 하든 힘들어 죽겠어 깽클 더 따위면 그냥 나간다고? 앗 저거 무슨 경우지? 그건 본인 알아서 해 그래 나간다는 심보는 뭐야 나간다는 심보는 뭐야 각자 싸웠어 포커싱 안 돼가지고 쟤네 6레벨인데 마오카이 안 가는게 좋을텐데 마오카이 안 가는게 좋을텐데 어씨 저도 못먹었어 뭐야 이게 어씨도 못먹고 이게 뭐야 와 드디어 육집었다 시작이야 아직 죽지 않았어 난 지금부터 시작이다 아 나 아 죽었다 아니 스킨을 사놓고 쓰지 못하고 바보같이 뭔가 좀 저쪽에서 들어오고 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친구 마음이 급해 지금 아니 답답해한다 그럴 줄 알았다 아 나 궁 거지같이 까네 궁 참 이쁘게 깐다 나도 이게 탑은 어쩌다 저렇게 댕겨 아 저기 납작 어 어 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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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리 안닿는데 거리 안닿는데 잡았니? 그렇지만 나도 죽겠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망했어 이건 내가 아니더라도 그냥 망했어 이건 내가 아니더라도 망한 판은 맞아 나 혼자 딜량이라도 높여봐야지 아무도 안 막아주죠? 내가 딜량 1등 했으면 좋겠다 내심이 딜량 1등을 바라고 있어 죽어버렸다 야 이거는 다같이 다같이 트롤이었다 이거 다시 0점 되네 다같이 트롤 야 만족스럽다 야 내가 딜량 내가 딜릴뜩이라 만족스럽다 라인정에서 쳐맞은게 반이긴 한데 아 미안하네 아 슈겔롬을 썼어야 했는데 여러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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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